제1의 한국 트로트 가요제 최종 예선전 이번에 부르실 분은요 명우나가 부릅니다 칠갑살 공방매는 바람에야 해적삼이 흠뻑 쳤는다 공방매는 바람에야 무신설은 그리 많아 보기마다 무신으로 울어고니 두고 시집하던 날 지갑한 산말에 울어주던 상태의 소리 아린 가슴 속을 태우소 울어주던 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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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어주던 찬세 소리만 가슴속을 태웠던 울어주던 찬세 소리만 울어주던 찬세 소리만